네 오늘도 미래에세트의 박광남 선임연구위원 넓게 보시는 분이죠?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소보다도 더 많이 기다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사실 뭐 지금 저희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도 어렵고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머리가 막 아프더라고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시장의 하락이 계속 스트레스로 좀 다가왔던 환경이긴 했습니다. 조정이 한두 번 처음 조정도 아닌데도 매번 조정은 힘들죠? 맞습니다. 지나고 나면 역시 조정이었구나 생각은 드는데도 모든 조정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도 항상 닥치면 하루 앞에 미래가 잘 안 보이니까 늘 그렇죠. 오늘도 그렇지만 중국, 유럽, 미국 한 바퀴 돌면서 중요한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만 떨어지는 건 아닌 듯해서 낙보기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비슷한 이슈일 것 같아서 다른 나라들 좀 돌아다녀보면 뭔가 또 힌트가 보이기도 할 것 같아요. 중국부터 볼까요? 네 오늘 금일 중국 증시도 일단은 미국 증시 하락의 여파가 오늘은 글로벌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증시 대부분 상해종하면 한 마이너스 1.72, 심천 성분도 마이너스 2.24, 항생 지수도 마이너스 1.6%, 주요 테크 지수도 대략 2에서 한 3% 정도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악화된 영향이 가장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이 기술주 중심의 약세 국면이 나타났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도 좀 비슷하게 대형 플랫폼, 시가총액이 큰 대형 플랫폼 기업들도 금일 동일하게 약세를 좀 보였던 형국, 다른 모습을 못 보여준 거죠.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좀 꼭 외국인의 수급이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만 드리면 그때부터 쭉쭉쭉 계속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사거래 연속으로 또 외국인 수급이 꼬이면서 나가게 되면서 수급적인 것도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래대금도 최근에 제가 중국 증시의 거래대금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일도 한 0.63조 위안으로 한 3개월 내 최저치를 또 재차 갱신한 건 아니지만 전일이 조금 더 얕았었는데 원래 주가가 빠지면 거래대금도 이렇게 계속 좀 내려갑니까? 일반적으로는 급락의 상황에는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국내와 마찬가지로 장기 연휴을 앞두고 있는 상황까지 있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 연휴까지 있어라고 하면 아무래도 외물을 불러낼 수 있는 불안 요소? 중국도 참 추석 연휴죠. 추석 연휴 플러스는 국경절. 국경절은 얘네 중추절인데 얘네는 국경절 연휴가 10월 1일이거든요. 국경절은 국가창관일에서부터 다음 달 8일인가요?까지 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추석 시작은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시작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같은 날일 거예요. 음력을 세니까. 그건 같은 날인데 어쨌든 연휴 자체는 1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게 되고 일단 또 유로와 약세로 촉발된 달러 강세 영향도 또 반대로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위아나까지도 약세 국면으로 다시 재차 전환을 시키면서 9월 초 수준까지 상승을 시킨 것도 변동성 확대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계속 증국증수는 지금 3200에서 3400의 밴드컨 7월의 급반등 이후에 그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는데 지금의 조정 국면이라고 보면 3200선을 하향 이탈하는 시도를 아마 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저희가 국경절 연휴가 끝날 때 끝나고 난 이후에 10월이지 않습니까? 돌아오면. 돌아오면 이제 5중전회라고 하는 게 열릴 거예요. 그때 14차 5개년에 중국에 새로운 다시 5개년 경제발전 계획을 발표를 할 거거든요. 최근에도 정책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구체한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제 지표가 중국은 회복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정책 기대감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그런 기대감도 일부 남아있을 수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 그때쯤 항상 뭔가 새로운 계획이 시장에는 호재로 받아들여졌었나 보죠? 일반적으로 중국이 이런 정책 관련된 발표를 하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한동안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시계열을 느려티러서 보고 나면 그때 이야기했던 정책 수혜주들이 장기적인 시계열과에서는 반등 국면이 좀 세게 나왔던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자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중국은 연말에 얼마 이상은 대주주라서 팔아야 되는 그런 거 없나 봐요? 저도 지금 그거는 한번 확인 안 해봤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도 한동안에는 없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것도 또한 걱정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변수야 아닐 수 있더라도. 그래서 미국 시장 영향받아서 기술주 중심으로 중국 중시도 오늘 빠졌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책 기대감은 살아있는 듯하다. 연휴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때는 이벤트들도 어느 정도 미국의 1차 TV토론회도 끝난 이유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이벤트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그래도 좀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새로이 나타날 수 있는 상승의 재료가 있다는 것 정도를 좀 염두에 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럽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들여다볼 게 있을까요? 일단 유럽으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지금 지수 현재 상황으로는 약간 혼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깐 제가 장중에 반등을 플러스로 전환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다시 약세로 전환이 됐는데 다만 낙폭이 한 0.3에서 0.6% 사이에서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에 코로나 확진 추세를 제가 매일같이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일별 데이터의 일부 변동들은 계속 있어요. 조금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데 추세적으로 증가가 멈췄다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수준이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확장되고 있는 것은 맞다 정도로 이런 이벤트의 변화가 어쨌든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최근에 유로와 약세가 촉발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면은 조금은 더 지속될 수는 있겠다 정도로 유럽 시장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시장은 요즘 아주 독특한 흐름은 잘 못 보이는 것 같고 미국 따라갈 때도 있고 자기 이슈 가지고 또 빠질 때도 있고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이라는 지역이 요즘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때는 젊은 지역이긴 했는데 미국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죠. 요즘 대체 전체적인 시작과 끝이 다 미국 시장이 주도하고 미국 시장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미국을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최근에 이제 원래 증시가 동조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디커플링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 하락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굉장히 동조화되는 국면이 좀 강한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나스닥 선물 백지수가 조금 낙폭이 확대가 되네요. 한 0.88% 정도 빠지고 상대적으로 다우존스하고 S&P는 한 0.28, 0.39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하락하는 국면인데 시작하고서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미국 시장에서는 지표라든가 혹은 어떤 뉴스들이 좀 귀에 들어오세요? 뭐 일단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들은 재정정책의 기대감이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다.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여야 정치인들 싸우는 바람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미국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는 악재가 하나가 아니라 막 여러 개가 갑자기 막 쏟아지는 듯한 느낌을 최근에 좀 봤더라고요. 사실 대선 불확실성, 경기부양책도 지연된다, 코로나도 재확산되네, 그리고 연준이 구체적인 가이드에서도 제시하지 않았네라는 것들이 갑자기 꼭 지금 갑자기 발생한 것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 좀 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설마 그렇다고 재정 안 풀겠어? 국민들 굶어죽을 건데? 뭐 코로나 상황은 나빠지면 앞으로는 좋아지겠지. 전에도 나빠질 때 더 주식은 빨리 올랐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참 아다르고 아다른 건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라기보다 상투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저희가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악재들이 이제 뭔가 모멘텀이 좀 소멸되다 보니까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이게 왠지 갑자기 다 쏟아져 나오는 느낌? 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제가 있어서 그림 연달을 못 드렸는데 말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제가 최근에 하락을 만약에 이제 수치적인 지표로 설명을 하고자 할 때 눈에 찢는 지표가 뭐였냐면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이었습니다. 요즘에 기대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10년물 BI 지수가 최근에 이제 1.8 정도를 고점으로 찍고 지금 1.06 정도까지 1.60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1.8 고점이 언제쯤이었죠? 그게 한 8월 30일 정도. 최근 한 달 동안에 기대인플레가 내려왔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랑 나스닥 백지수가 이제 조정을 모인 시점이 거의 크게 다르지 않고 일치를 합니다. 기대인플레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길래 그게 주가랑 연동을 하죠? 사실은 이제 기대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해서 주가랑 연동이 됐었냐면 연준의 어나운스먼트 이펙트가 가장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T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를 하면서 경기에 부양을 하겠다라는 제로금리를 만들어주고 그때 어나운스먼트 이펙트를 하니까 어? 인플레이션율이 앞으로 돈을 진짜 많이 풀겠네? 인플레이션 올라가겠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알다시피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마이너스 기대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계산 상황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을 올리면 명목금리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실질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건 실질금리가 내려갔다는 말씀해주신 거죠? 실질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니까 명목금리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기대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를 것 같은 느낌이 기대인플레이션이다? 네, 맞습니다. 그럼 돈 푼다면 물가가 오를 것 같다고 느낌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올라왔었죠. 기대인플레이션은 올랐고? 네, 올랐었는데 그게 다시 추세를 꺾어서 내려오니까 왜 내려왔을까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해석을 좀 해보면 1번은 연준이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은 부분이 일단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매번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통화정책발 유동성 공급이 일단 캡이 씌워진 거죠. 지금 7조, 연준의 자산이 7조 달러 정도 수준에서 멈춰 있다가 시장에서 더 상승할 거라고 봤는데 일단 멈추게 된 거죠. 어떤 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좀 나타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대인플레이션을 추가로 상승시켜 주려면 말 그대로 돈을 더 풀든가 7조에서 멈추지 않고 8조, 9조 갔으면 아마 조금 더 올라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그럼 두 번째는 추가 부양책의 유무였었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월부터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실증금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반대로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쿵짝이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연준이 부양책 딱 양쪽 완화하고 통화정책 완화책 쓰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규모의 재정정책 쏟아지고 쿵짝이 잘 맞는 상황이어서 그때는 이제 돈도 많이 풀리고 재정정책 쓰니까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올라올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한쪽에서 삐그덕삐그덕 거리고 있고 연준은 더 이상 캡을 씌우고 일단은 당분간 관망을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시장이 조금 이상한데 금리가 원래 낮으면 주가에는 도움이 되는데 그때의 금리라는 건 진짜 어디 간편하게 붙여놓는 그 금리가 아니라 물가에 비해서 금리가 낮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질금리라는 게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물가가 15% 오를 때는 금리가 10%라도 낮은 금리 그런 건데 물가가 아주 낮으면 금리는 낮더라도 낮게 느껴지지가 않는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지난 3월 저점부터 시작된 초저금리를 만들어줬었던 그리고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을 만들었었던 연준의 어나운스먼트 이펙트 효과가 좀 지속되려고 하는 그런 효과들이 감퇴되버린 거죠. 왜냐하면 자산도 안 늘렸고 재정정책도 삐그덕거리니까 그게 두 개가 같이 됐다면 연준이 계속 이렇게 주는 지금도 비슷한 영국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반대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연준이 돈을 더 풀면 되지. 그러면 돈 더 풀면 7조 아니라 자산 8조 9조로 늘리면 똑같이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연준이 그러지 않느냐라는 건 한 번 정도로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저희가 과거에 09년도, 08년도의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QE 정책을 지속적으로 써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미국의 실업률이 9.9% 정도 수준에서 5% 이하까지 한 번 빠졌었고요. 그리고 경기가 회복이 됐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는 이게 성공적인 정책이었냐라고 했을 때 실패한 정책이라고 언급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양극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함정에 빠졌고 실질적으로 돈이 실물 경기로 많이 돌지는 않았고 이제 금융 환경으로만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저희가 연준의 자산이 늘어난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꽤 장기간 동안 늘렸잖아요. 그 전에는 Q1, Q2, Q3 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자산이 늘어났다고 하면 연준의 자산이 늘었다는 건 시중에 그만큼 돈 풀었다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연준이 급격하게 올려놓은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상황이 극박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반대로 그러면 왜 그러면 지금 연준은 안 늘릴까라고 생각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작용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 효과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 다 알고 있던 거 아니야? Q2 할 때 양쪽 하나 할 때 그거 다 알고서도 어쩔 수 없이 쓰는 정책인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이번에 경기 둔화의 성격이 조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왜 연준이 지금 최근에 어제도죠. 연준의 각 의원들이 다 위원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재정정책 써야 된다. 경기가 상당히 나쁘다 그런 얘기였죠. 그것도 있고요. 재정정책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고 클라리다 연준 의원도 얘기했고 대부분은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 경기의 하락을 만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촉발된 그 경기의 둔화가 금융위기가 만들었던 경기의 둔화랑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거 조금만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말씀을 드리면 금융위기 때는 아시겠지만 정말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물론 컸지만 그래도 금융에 좀 국한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잡을 잃었던 분들도 물론 거기에 여파돼서 저승련 저임금 노동자분들도 잃었지만 그리고 월스트리트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저승련 저임금의 노동자들이 대부분 피해를 받습니다.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미국의 근간을 이루는 노동력들 중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들이 많이 망가진 거죠. 연준이 정책을 바꾼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쉽게 올라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과거처럼 금융시장에 문제만 있다고 하면 QE로 돈만 풀어도 회복이 됐는데 연준의 돈은 금융시장에는 잘 들어가는데 네. 맞습니다. 저소득층으로는 연준의 돈이 갈 방법이 없다. 일이 덜 돌려도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정정책으로 직접적으로 정부가 주머니에 꽂아줘야 된다는 그런 중요성을 설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발이 안 맞으니까 좀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연준이 왜 자본을 더 늘리지 않느냐는 건 유동성 함정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재정정책으로 다시 보조를 맞춰준다면 연준의 자산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연준이 더 돈을 못 푸는 이유는 유동성 함정 때문이다? 네. 저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유동성 함정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리더라도 원래대로 한다면 사회 전반적으로는 풀린 돈이 효과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플레가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금융시장으로만 돈이 들어가버리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왜? 돈이 돌지를 못하니까. 실제적으로 돈은 굉장히 많이 풀렸는데 돌지를 못하니까 회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화폐의 유통속도라고 하는 거죠. 유통속도 개선이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돈 들고 쇼핑하러 안 간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주식사로는 가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돈을 더 풀어봐야 그 똑같은 일만 벌어주고 효과가 없다는 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금융시장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도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굉장히 컸다면 지금은 미국에서 소외받는 계층의 개념이 좀 달라졌어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확하게 그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지만 소위 지금 연준이 기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도 올라오고 경기 회복도 된다라고 연준은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요. 일단 첨언을 좀 드린다고 하면 유동성 함정을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폴 크루그만 고수가 얘기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구조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재정정책. 세 번째는 비상식적 통화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이 하는 걸 보면 딱 세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비상식적 통화정책. 돈을 계속 풀어도 약효가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은? 그러니까 유동성 함정을 탈출하려고 하면 그게 유동성 함정이니까요. 비상식적일 정도로 시장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풀어버리면 그러면 소위 유동성 함정이 있다 손쳐도 할 수 있어. 기대인플레이션 올라올 수 있어. 아니면 전반적으로 구조조정하고 망할 회사를 망하고 아픈 개혁을 하든가. 그런데 버넨큐 의장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시장이 놀라는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돈을 올랄 수 있는 수준으로 돈을 뿌려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경제 주체가 통화 공급을 늘리더라도 인플레를 우려한 중앙은행이 다시금 만약에 긴축하면 어떻게 하라는 우려를 갖는 상황이 된다면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얘기는 했었거든요. 폴 프로범 교수가. 그런데 지금은 저는 거기에 대한 방어책으로는 연준이 AIT라는 걸 얘기한 것 자체가 우리 인플레 용인해줄게. 용인해준다고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한 거는 소위 경제 주체한테 내가 너네가 걱정하는 것처럼 물가가 올라오고 인플레가 올라와도 금리 안 올릴게.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또 말씀을 드리지만 재정 정책의 보조만 맞춰준다면 다시금 시장은 좀 안전 국면을 찾을 확률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네요. 듣다 보니까 박 의원께서 연준 회의장 들어갔다 온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뭔가 재정 정책이 필요는 한데 우리가 계속 시장 살려주고 이걸로만 하면 시장은 살 텐데 그러면 재정 정책은 또 싸우느라고 안 풀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 뭔가 시장에서 울음소리가 나더라도 조금 기다려야 저 울음소리 듣고 저 경치인들은 재정 정책 쓸 거다. 그럴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연준은 조금 안타깝지만 좀 지켜보자. 네. 죽는 거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설득력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울음소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화요일에 나오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왜 이게 먹힐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는 이유가 미국의 가계 자산,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2분기 자산의 변화에 대해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만 가계 자산이네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결과가 있었거든요. 미국 가계 자산의 포트폴리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2분기에 미국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순자산이 전분기 대비해서 6.8% 정도 증가가 했습니다. 뭐 6.8%? 분기에 6.8%이면 많은데? 네. 그래도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면 총금액인데 118.96조 달러 하나로 한 13경 8,5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감이 안 오는 금액이긴 한데 여기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사상 최고액입니다. 미국 그거야 다 사상 최고액겠죠. 그런데 이는 코로나 이전 19년 말 대비해서 3,800억 달러가 증가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1분기가 굉장히 저점이었어요.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거든요. 1분기 대비해서는 7조 6천억 달러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2분기에 가계의 순자산이 1분기보다 6.8이 늘었는데 1분기는 좀 나쁜 분기였죠? 그렇죠. 굉장히 나쁜 분기였죠. 그래서 주식에서 많이 벌었다 또는 회복이 됐다는 뜻이겠네요.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하는 건데 미국인들이 2분기에는 주식이 좀 올라서 1분기보다는 자산이 좀 늘었다. 그런데 그 주식이 좀 오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인들 가계 구성에서 저희가 금융 자산이 많다는 이야기들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을 때 순전히 어느 자산이 그러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냐고 하면 주식 자산의 증가가 한 75% 정도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은 주식 많이 하니까. 물론 1분기 때도 그만큼의 영향을 미치면서 안 좋아졌던 건데 2분기에 예를 들어 제가 미국의 중산층인데 지표에 따르면 하우스 가격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집값도 올랐고 주식 가격도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보조금까지 줬어요. 그럼 왜 미국 지표가 좋은지가 설명이 되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나이키 에어맥스 사러 가고 가고 바꾸고 해외여행도 못 나가겠다. 돈 남겠죠. 일부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도 맹점은 있습니다. 이 지표는 미국의 총가계 총자산을 지표로 산정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누구는 주식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갤럽에서 조사한 6월달 지표에 따르면 미국인의 45%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하우스 3분의 1 정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소위 소외당한 계층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양극화가 더 심해진 거죠. 그런데 아까 방금 연준의 역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그런 실업은 주로 비숙년, 비노동자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여파가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냥 양적 하나만 늘릴 수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숫자와 스토리가 내리는 결론 혹은 유도하는 결론은 미국엔 지난 전분기에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그리고 주식시장이나 혹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이 파는 비교적 고가의 제품과 서비스들은 나름 잔팔렸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 주신 거죠. 그리고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어쨌든 미국민들한테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건 뭐 굉장히 중요하다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이 분명히 이 두 양당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오긴 할 겁니다. 누가 유리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담으로 다가오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이 조금 짧은데 제가 빨리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또 이 부양책이 통과가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이 대법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갑자기 진보성향의 대법관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자리에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법관은 미국의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상원에 통과가 되면 이제 청문회 이후에 통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명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극렬하게 반대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대법관 9명 중에 한 명이 공석인 상태인데 5명이 보수 진영이고요. 지금은 3명만 진보성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분이 진보성향으로 채워진다 해도 4대9입니다. 불리한 상황인데 만약에 6대3까지 몰리면 사실은 저희가 트럼프의 대선과 엮어가면서 이거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물러날 수 없는 일이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거야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사실은 그게 중론이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해석을 달리 하실 수 있는 건 이게 2016년도에 오바마 대통령 말기 임기 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전에 동일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동일하게 민주당에서 밀고 있던 대법관을 앉히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때는. 다음 대선 보고하자. 그때는 실패한 이유는 안 치려고 했어요. 민주당도 굉장히 시도를 많이 했는데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유는 상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이었기 때문에 실패했는데 2017년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했고 통과를 시켰는데 그때는 반대로 그때도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수월하게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수월하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입장에서 그걸 막겠다고 필리버스터까지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상원을 보면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는 상원의원 60명이 동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16년도에 상원선거 이후에 17년도에 상원 구도를 보시면 52명이 공화당이었고요. 나머지 2명이 무소속 나머지가 민주당이었으니까 사실 공화당만으로는 60석을 채울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필리버스터를 못 막았던 거죠. 그러면 대법관도 임명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었던 상황인데 미국에 특별한 법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뉴클리어 옵션이라고 해서 특수한 상황에서 발동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발동을 하면 51명만 찬성을 하면 바로 표결로 붙일 수가 있다. 그래서 51명이 필리버스터를 못하게 했고요. 그때 바로 임명을 투표로 해서 과반수 당연히 넘어가니까 다수상이니까 임명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법관 이슈가 결국은 재정정책 합의로 연결될 거냐 말 거냐의 변수가 되니까 이 고민을 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전례가 있어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막고 싶지만 막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막고 싶은데 트럼프가 대법관을 지명하는 걸 지명하고 상원에서 표결을 붙여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막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재정정책 통과에는 더 악재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반대로 볼 수도 있는 건 막기가 어렵다는 중론이 있으면 적당히 자기네들이 원하는 다른 정책을 위해서 패로 카드로서 사용할 수 있는 확률도 저는 작지나마 있을 거라는 생각도 조금은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케이스에서 못 막았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렇게 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그 패를 버리는 것보단 이거를 잘 활용하면 나름의 좋은 카드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에게는? 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저도 기대 상황이지만 조금 저희가 이제 이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좀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정도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은 대법관 양보해 줄 테니 민주당 의견대로 구양책 규모 좀 늘리자 구양책 준비하자 트럼프 우리 그렇게 합의할래 라는 제안을 민주당이 하고 트럼프가 받을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약간 낮지만 그래도 다른 의견이 제 의견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언제쯤 주식시장이 어떤 신호를 보고 반등할 거냐가 궁금한 현 상황에서는 그게 신호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유해야 되는데 물론 가능성이 막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의 케이스로써 염두를 해두시면 그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나타났을 때 대응하시기가 좀 쉬우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미국의 정치권의 속사정까지 아 역시 넓게 보시는 박광남 산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해결중이 이 시각들의 davantage 인정에 대해 지금 상처를 가